안녕하세요 박빌딩입니다. 2013년도에 다른 지역들과 동일하죠. 뉴타운 출구전략 이때 맞물려서 해제가 됐고 2018년도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했던 금오 21구역이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신통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현재 21구역에 의견청취기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날짜가 21일인데 이 자료는 22일 날짜로 공표가 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접수를 하게 돼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상 비리율이 산출이 됐고요. 주택별 종전자산을 추정하는 대략 산출 방법이라든지 조합원 예상 분양가가 공지가 됐습니다. 구역지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렇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신통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지정이 되면 정비계획안 위반을 용역을 빠르게 주고 통합심의를 거쳐가지고 구역지정이 빠른데 반해서 중구에 있는 신당 10구역이나 성동구의 금오 21구역, 마포구에는 염리 4구역, 5구역, 노구산동, 광동에는 천호 3-1부터 3구역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당선되기 이전에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곳이기 때문에 과거 도종법에 근거해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기는 했는데 요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전부 다 신통계획안으로 변경 수립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오 21구역도 신통안으로 도계위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추정 비리율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106.82%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보정률 150%만 받아서 권리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비리율에 따른 이득은 높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1200세대 정도 규모가 되긴 하는데 비리율이 좀 낮게 잡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비리율이 130%다 이렇게 해서 매물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고 106%에 가까운 비리율이다라고 확인을 하시고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이 주택가격 공시가격에서 보정률이 150%인데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뉴타운 같은 경우는 130에서 140% 보정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도 보정률이 150% 정도 잡히죠. 그래서 권리가 잡을 때 보정률이 좀 예전보다 올라가서 권리가액이 좀 높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공주가가 올해는 떨어졌지만 또 내년에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주가 인상에 따른 또 권리가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 매물 사시는 분들은 땅 지분 큰 거를 찾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공주가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근데 좀 싸게 나올 매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변론을 하고 최근에 광주에서 철거하다가 사고 한번 터지고 나서 철거 감리나 심의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철거 비용도 많이 올라갔고 건축비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또 크게 올라서 예상 상출된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주변의 시세를 좀 보면서 조합원의 이득분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구 타입도 있는데 8사 타입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조합원 분양가가 10억대 중반입니다. 요즘 분양하는 일반 분양가 수준만큼 조합원 분양가가 좀 높게 나왔고 일반 분양가는 13억 가깝게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둔촌주공 일반 분양가가 12억 후반대였죠. 좀 분양가가 싸게 보이는 효과도 있는데 어쨌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를 대비해서 80% 수준으로 한 3억원 정도 가깝게 이 표를 보면 잡혀 있습니다. 이 분양가만 놓고 보면 비싸 보이겠고 여러가지 잡음들이 있어 보이겠지만 최근에 같은 3호선 금호역 유사입지 시세를 보면 옥수 파크헬스가 20억 허가하던 게 10억 중반까지 조정이 됐다가 지금 16억 중반까지 회복이 됐고요. 16억 중반 금액을 삼출치로 봤을 때 21구역이 13억 일반 분양가니까 그래도 3억원 정도 일반 분양가는 수익이 있고 조합원 분양가 대비했을 때 한 6억원 정도 싼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옥수 리버젠의 경우에는 21억까지 갔다가 15억 중반까지 조정이 됐던 게 지금 18억까지 회복하면서 금호 21구역 일반 분양가가 13억인 것을 대비했을 때 한 5억원 정도 가까이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싸게 살 수 있고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8억원 정도 싸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만 놓고서 비싸다 싸다 판단할 게 아니라 주변의 시세나 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분양가나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만큼 싸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평가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올랐다고 해도 높게 평가하면은 조금 지역의 입지 바이브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 하나 건너면은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이고 신사동이기 때문에 입지에서 나오는 이런 금액적인 바이브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금호 21구역이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지금 7억에 가까운 푸른빌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2018년도 2억짜리였습니다. 이제 1년에 5년 걸렸으니까 1년에 1억씩 이렇게 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웬만한 지역 서울에서 아파트 갭 투자에서 상승돼서 수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조건 재개발이 됐던 서울에 어떤 부동산 투자했던 입지 중심인 것은 변함이 없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그런 바이브는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비 사업은 결과적으로 사이클이기 때문에 많은 노후된 주거지역들이 과거 해제된 지역들이 정비구역으로 최근에 1, 2년 동안 대거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노후주택가들, 정비 요건을 가지고 있는 입지 좋은 노후주택가들이 점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도 이제 올해나 내년이 지나가 버리면은 재개발을 다시 준비하려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이나 한 15년 후를 바라보고서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입지 중심으로 아직 이렇게 저렴하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물들이 지역 분석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간 투자라는 방식을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의미가 좀 변질이 돼서 돈 넣고 수익을 바로 봐야 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게 아니라 돈은 최소한으로 쓰면서 그 지역에 배팅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투자의 원초적인 목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6월달 지난주 토요일날 많이 오셔서 많이 배우고 가셨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쉐어를 하셨는데 만족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도 강의가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접수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딱 15명만 선착순으로 잡아서 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해놨으니까 강의를 꼭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예전에 염리 4구역도 5구역도 권리선정이 나오기 전에 다 쪼개기로 1억, 2억에 투자했던 지역입니다. 노고산도 마찬가지고요.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에도 쌌을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다들 투자하셨기 때문에 구역 지정에 따른 이렇게 프리미엄들을 다 수익을 하셨는데요. 한발 빠른 지역 정보로 시간 투자를 계획하시기를 저도 강조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 한번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 강의했던 영상들은 또 편집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또 많이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지렸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